네, 이제 이렇게 제 공부방법론을 좀 마치고 이제 저만의 일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저는 집 근처 독서실을 이용을 했습니다. 최대한 이렇게 이동동선을 좀 짧게 해서 왕래가 좀 편리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할 땐 일만 했는데 우선 제 처음 생각은 일하면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너무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집중력도 또 많이 깨지고 막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일할 땐 좀 일만 하는 걸 주로 생각을 하였고 그래도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계획 다시 수정하기나 뭐 기출문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집중력을 좀 덜 요구하는 이런 학습들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병행을 하면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이제 제 일과를 말하자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면은 일이 좀 늦게 끝나고 뭐 집에 오면은 새벽 2시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그때는 그냥 바로 다음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잤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한 12시까지는 오전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좀 휴식도 취하고 꼭 낮잠을 잡고 제가 공부했을 때는 독서실이 이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 맞게 운행을 안 해서 3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다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.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막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소비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에너지바 같은 거나 약간 이렇게 좀 허기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씩 가져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10시에 와서 밥을 간단히 먹고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. 각각이 이렇게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맞게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미래를 생각하자 이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휴식을 취할 때는 그럴 때 이제 손해평가서 관련 유튜브를 좀 보면서 이 손해평가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되면은 이제 그 추후에는 어떻게 할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왜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왜 이 손해평가서가 되려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좀 공부할 때 좀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라도 쓰자. 사실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를 써가지고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냥 일단은 쓰고 그냥 1점이라도 받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좀 답안지 작성을 하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연습이 되어야 제대로 된 답안지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계산 문제를 먼저 진행을 하였고 이 부분은 이제 2차 시험의 암기는 진짜 2차 시험이랑은 거의 비교도 안 될 만큼 양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거 암기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암기가 어떻게 해요?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계산 문제가 저는 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암기는 진짜 그냥 날 잡아서 막 많이 외우고 최대한 노력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사실 저는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계산 문제가 안 돼 있으면은 대처가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였듯이 저는 계산 문제 먼저 꼭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안 돼 있으면은 암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답안지 작성 연습 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부분을 써 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험 보기 2주 전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시작을 하였고 처음에 시간을 재고 이 첫 봉투 모의고사에 답안지 작성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정상적인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없었고 사실 너무 낯설고 그리고 이 작성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공부한 거에 비해 좀 답안지 작성을 못하니까는 많이 좌절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번 시험 많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은 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고쳐나가고 바로바로 피드백해 나가는 좀 이 마인드를 좀 가졌습니다. 이렇게 시험 날짜는 다가오면서 좀 많이 불안하고 또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는 좀 힘든 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험을 볼 때 행여라도 이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량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봤다라는 이런 후회는 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밤도 새고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이 7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 문제를 좀 작정하고 많이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나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또 응용 계산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베이스로 베이스로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처음으로 이 부분 점수 없음이라는 이 표시가 여기 나왔거든요. 이 표지가 됐는데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내년에도 또 부분 점수 없음 이렇게 표지가 정확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맞출 거는 맞추는 좀 완벽하게 암지를 하는 이런 꼼꼼한 학습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불가적으로 이제 뭐 내년에 이 출제 방식이 좀 다 바뀐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전반적으로 큰 개편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인스티비 교수님들이랑 이제 인스티비에서 제공하는 이런 커리큘럼 통해서 그냥 똑같이 학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 이제 다음으로 이 본인 공부 중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당일에 이제 학교를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사진을 한 장 찍은 사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혹시라도 좀 내년을 준비하시더라도 이 시험을 한 번 치르고 안 치르고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. 내년을 준비하더라도 이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침으로써 이 시험장 분위기나 뭐 이렇게 뭐 당일에는 뭐 컨디션 조절이나 뭐 약간 이런 시험을 또 치르면서 이 이 마음가짐이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그 얻어갈 수 있는 팁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 경험을 해보지 않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시 자랑과 끈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시험 당일 끝까지 의자에 오래 앉아서 좀 열심히 하는 자세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제가 추후에 공부를 하실 수험생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는 선행학습입니다.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부할 때는 1차 공부만 하고 2차 공부할 때는 2차 공부만 했는데 사실 저는 생각을 한 게 1차를 붙어야 이게 내년까지 유예가 되니까 우선 1차를 붙고 생각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방법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돌아간다면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2차 공부를 좀 미리 하고서 1차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2차 부분 예를 들어 인강 1회독이나 아니면은 뭐 미리미리 계산 문제가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계산 문제를 좀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행학습을 통하면은 이제 1차 공부를 하고 1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2차 시험 때 많이 수업해지거든요. 다들 아시다시피 1차 끝나고 2차를 준비하면은 이게 시간이 매우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좀 선행을 하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공부 안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공부를 하다가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공부를 하기 좀 불편할 때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부 안정을 바꿨습니다. 독서실에서 하다가 뭐 근처 카페를 갈 수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을 바꿔가면서 하니까는 조금 더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암기를 이 타자를 치면서 많이 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실에서 소음이 너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독서실에서는 못하고 이제 근처 카페를 가서 좀 이렇게 암기를 할 때 많이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는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과 조금 비슷하게 환경을 좀 연출을 좀 하고자 이렇게 조용한 독서실이 아닌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고 약간 좀 시끌시끌하진 않지만은 실제 시험장이 시끌시끌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주변 사람들이 있는 이런 환경을 좀 같이 적응을 하고자 그 모의고사는 카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슬럼프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 시간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사실 슬럼프가 올 겨를도 없이 그냥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갔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래도 좀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약간 8개월, 10개월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슬럼프는 저는 무조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슬럼프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만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슬럼프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슬럼프가 오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슬럼프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슬럼프가 오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이제 좀 이따가 할 학습 계획이나 이 마음가짐을 좀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와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뭐 유튜브나 카페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타 학원 강의도 좀 들어보고 뭐 이렇게 인스티비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냥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저와 맞는 강의를 이 교수님들이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셨고 네,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 교재 때문에 좀 선택한 부분도 큰데 작물 묶음이나 이런 단원 묶음들이 너무 좀 깔끔해서 그리고 가독성도 되게 보기 좋았고 그래서 이 교재 때문에 선택한 이유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속 업무방법서가 개정이 되는데 이런 새로 개정된 업무방법서들이 빠르게 빠르게 교재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좀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방법서를 직접 보고 찾는 이런 수구도 좀 덜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도 많이 덜어주었기 때문에 좀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정옥표 이런 것도 뭐 제가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학원 측에서 빠르게 빠르게 피드백이 되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강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작년도 교재랑 전년도 강의를 열어주고 보내주셔서 그걸로 공부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강을 열심히 들은 이일혜 교수님 그리고 문주아 교수님 그리고 홍태우 교수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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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